야곱은 당시 최강대국 바로왕에 가서 축복기도 할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 나그네 인생끼리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가장 복받는 인생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 파란만 하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겠을까 사건 사건을 통해서 그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결국은 오늘 보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뭘로 영적인 사람인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열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데 불량대로 축복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주님과 동행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게 되는데 유다 집안 특별히 예수굴소 족보가 돼서 아주 귀한 오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인생 승리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굴소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8절 그대로 봅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왜 찬송이 되냐면 네 성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 사단의 관세를 깨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 간에 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말하기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널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다 그의 엎드려지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 사자가 힘있는 사자를 살림의 왕인데 누가 범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강한 주권을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 말하기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홀 귀는 그 당시 왕의 지휘봉이에요 지팡이를 말해요 그 바늘 사이에 떠나지 않냐 이를 신로가 오기까지 이 신로란 것은 평화, 안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쓰시게 되는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곱이 예수한점 집에 머슴사를 하는데 라엘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자기가 머슴사를 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7년을 머슴사를 하고 그것도 너무 라엘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너무 행복하게 라엘만 바라보고 너무 기쁘고 이렇게 지냈는데 첫날 밤 잠을 자고 나니까 누구였어요? 언니 레아였어요 못생긴 레아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7년을 더 머슴사를 하고 일주일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레아가 첫째 아들 낳았는데 루벤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나 사랑받지 못했으면 여인의 하늘 이렇게 내 남편이 사랑하리로다 둘째에 또 심원을 낳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총이 없으므로 이도 내게 주셨다 내가 총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고요 또 셋째를 낳았어요 근데 레이를 낳았는데 뜻은 지금부터는 남편이 나와 연하바리로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해도 너무 야곱이 계속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한 동생 그 라엘 아리따운 그 방에만 계속 들어가고 이제 레아 방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남편을 나를 사랑하리로다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렇게 한을 품고 계속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넷째를 낳았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와를 찬성하리로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 돼요 여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구나 셋째까지는 자기 한을 말하고 소원을 말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렇게 소원을 내겠으면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준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대로 바꿔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방에 같이 행복하게 부부 생활하고 사는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소원을 이루지 않는 상황에서 레아가 뭐라 하겠어요 여와를 찬성하리로다 이 고백이 있다는 것은 찬성하겠다 원망이 없어요 지금 이제 더다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나 좀 사랑해달라고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남편의 관계는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걸 받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건 단념 체념은 아니에요 분명히 찬성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도는 이 믿음 이 모든 걸 보이지 않습니까 비록 내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찬성 받으실만한 분이라고 오늘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처럼 여호와는 찬성 받으실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아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았고 깨달았고 은혜받았기 때문에 영적신앙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영성의 그 어머니가 레아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적포 유다가 만들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레아는 곧고 아리따운 동생 라헬에게 남편을 뺏기고 남편의 품에 안겨보지 못하고 외로운 밤을 지내면서 자신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 눈물을 토하면서 남편 품 대신 하나님의 품 속에 안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가한 일의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을 잘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날마다 자기 텅 빈 가슴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지어야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구나 하나님의 위로, 평강, 기쁨, 성령을 받으면 어느 남편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영적 시열을 느꼈고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하를 찬성하려다 이 정도 영적으로 성숙한 어머니를 통해서 아름다운 유다가 탄생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째로 유다와 삶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의 성품이 정확하게 나타났더라고요 요셉이 형들 시기 받아갖고 애국에 팔려가게 되죠 야 저 꿈꾸는 자가 왔다다 꿈이 어떻게 된가 보자 그래서 때리고 구덩이 쳐박고 옷을 끼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 살벌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누가 살린 줄 아세요? 유다가 그래요 야 우리 동생 죽인들 무엇이 좋겠느냐 저 이스마일 대상 내려가는데 돈 먹고 팔아먹자 굿 아이디어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8명 9명 전부 떼걸으러 하니까 안돼요 그래서 유다가 지혜로 살리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겠어요 그래 팔아먹지 돈 받고 좋건네 그리고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도록 그 순간 죽이려는 그 순간 죽지 않게 막아주고 생명을 살린 사람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구원자예요 구원자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을 사러 갔어요 형들이 요셉 알아봤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올 때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아 근데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약속이 무섭거든요 그 형 요셉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뺏어가잖아요 안돼 막 그래서요 어쩔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에서 누가 나서냐 또 유다가 나서요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요 베냐민 놔주시오 그 총리가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가지고 어 만일에 내 동생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담보하겠다고 그리고 베냐민을 싹 데리고 갔어요 이제 요셉은 자기 친동생 베냐민 얼마나 좋거든요 베냐민을 자기 묶어놓고 싶어서 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곡식단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딱 숨겨놓고 여봐라 여봐라 이 배신자들아 너희들이 왜 도둑질했냐 뭐요 내 은잔을 도둑질했다 풀어보니까 아 베냐민 거기에 은잔이 나와버렸어요 완전히 요셉의 그 꾀 함정에 딱 걸려들어서 베냐민 꽉 붙잡아놨어요 큰일 났어요 이 베냐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가 죽은 상황인데 그 위기를 또 누가 해결하냐 누가 났어요 유다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동생인지 모르고 지금 총리 요셉이 무섭거든요 그 성에 다 벌벌벌 떨리고 있는 말 한마디 죽은 상황인데 그때 하취해있게 말합니다 이 아이와 아비와 생명이 절탁됐습니다 여기서 만일에 이 아이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의 신머리가 아버지의 신머리가 음부에 들어가고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베냐민 놔주고 그 대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종이 되겠다 나 붙잡아놓고 베냐민 내달라고 누가 했어요? 유다가 그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요셉을 붙잡고 사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뜨겁게 얼마나 하 근데요 그 순간 요셉의 그 엉어리진 마음이 풀려졌다는 것이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 있다더라도 그때의 구덩이 쳐받고 때리고 팔아먹고 죽이려고 그 상처와 아픔 쓴 분이 눈물이 있는데 여기서 그 엉어리가 지금 누구 때문이냐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붙잡아놓고 이 베냐민 내달라고 그러니까요 요셉이 그 엉어리가 그냥 풀어지면서 어 울어버려 방송되고 갑니다 여기서 저는 뭘 읽겠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약이 얼마나 율법의 진우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버릇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 오심에 의해서 바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바꿔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세상 제가 담당하시고 그 우리의 죄를 짊으시고 아버지 앞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희생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받아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상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용서 없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바로 유다가 내가 죄를 지겠습니다 내 대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그 모습 앞에요 엉어려진 요섭이 다 녹아져요 그래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요섭이라고 말해버려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와 무슨 이 총리 요섭이 내 동생 요섭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에 의해서 다 마음이 풀어지고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깨앉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오늘 우리가 인간의 마음은 감정이거든요 맺혀있는 거 있거든요 부부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편하고 부부가 항상 행복해 살아야 하는데 어떤 때는 상처 준 말도 있잖아요 아픔도 있잖아요 그거 이론으로 논리로 내가 잘했다고 계속 말싸움해갖고 어째 잘 풀어집니까 계속 싸울 거예요 절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해결 어디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한테 다른 것이 뭐 있냐고 당신 나한테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만 했지 않냐고 남자분들 잘 들으시고 한번 등만 딱딱 두드려보세요 그냥 울게 돼 있어요 당신 내가 얼마나 내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이 마음이 다 누그러지게 됐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충성하지 못해서 이 회사에 미안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책임 좀 져보세요 내가 부족에서 그런다고 한번 해보세요 유다가 내가 잘못이라고 내가 대신 종되겠다는 그 말에 굳어있는 요새의 마음이 싹 녹아져버려서 물기 시작했어요 엉엉 물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능력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피가 능력이고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그 말이 여기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유다 삶 그것이 그리스의 모형이 되고 역시 예수님의 족보다운 삶을 아름답게 이루었던 이 모든 걸 봤을 때 아 능력이 뭐라고요 이론으로요 원리로요 절대 안됩니다 모든 걸 내 책임이라고 한마디 했을 때 사람 마음은 감정이 움직이고 다 풀어지고 용서하고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유다는 이 사하자 능력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 40년 광야생활도 진을 칠 때 보니까 항상 유다지파가 동편 해지는 편에 써라 해지는 편 예 그게 뭐냐면 자 동쪽의 해가 힘있게 솟아오를 때 서산의 해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 은혜고 능력이고 역사가 힘있게 쳐다는데 거기에 유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유다지파가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항상 전쟁할 때에 선봉당이 유다였어요 항상 제 일대로 가라 항상 가서 유다가 항상 앞에 가서 이기고 또 예 요소와 죽은 후에 이제 사사기 해보면 누가 올라가 싸우니까 그때에 예 유다지파 가라 하나님 함께한 지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실제 혈통은 유다지파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유다지파로 하나님이 불러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뭐예요 두 번째 영적 유다지파 능력 있는 삶 그것은 승리와 축복의 삶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를 모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 시작에 다 이게 나와있는데 핵심적인 단어를 네 단어를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첫째 은혜 둘째 믿음 믿음만의 피 말씀이 드립니다 이 믿음 말씀인데 말씀은 피가 나오고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 성령이라고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근데 이 기도 순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첫째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뭐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의 감동에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머리로는 못 믿어요 십자가 피로 제 용성으로 믿어졌다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건 이건 그 피를 믿는 그래서 은혜 은혜를 먼저 받으면 두 번째 이제 믿음이 와요 그 믿음이 뭡니까 피죠 피게 용서 믿고 죄사 안 먹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오고 세 번째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확신이 오면 믿어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도 깊이 기도하고 영적 기도 성령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신령과 은사 능력이 기도를 통과할 때 마지막 성령에 충만함이 와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만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은혜의 능력 모두가 성령 안에 성령이 예수예요 예수님 그 안에 성령 충만한 만큼 이 약속이 내 것이 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거 하면서 승리하는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능력을 보면 요한문 시사장에 보면 진실로 내 기도니 나를 믿는다 나의 하늘을 것이오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런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것보다 큰 것도 아버지께 간단한 것은 성령 보내준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네 믿음대로 될 죄다 믿는 자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을 한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수와는 전투에서 해야 달아 멈춰라 감히 해 달아 멈춰라고 감히 그런 믿음이 왔고 믿음이 왔을 때 그때 24시간 동안 거의 중천해가 떠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해야 달아 멈춰라 말 안하면 하나님도 일을 올 수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일하시지 오늘 우리에게 땅에서 하나에서 맹인 거예요 그대로 우리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이걸 깨달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해 달이 멈추는 싸움을 뭐라고 하냐면 예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도 이유로 이유로 싸웠다 이스라엘 위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싸우고 이기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위에서 이건 가난한 땅 점령하는데 사단의 것을 이렇게 때리고 하나님 날 이루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그 인생의 목표를 두면 하나님이 넉넉히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열의 고성도 그대로 함성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감은 11장의 법은 진실을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 산아 바다에 던져라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의심치만 아니하면 그대로 일을 한 거예요 의심치만 아니하면 오늘 아 그렇구나 믿음의 말하면 그대로 하나 일하시구나 구원도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천국 갑니다 천국 천국가 지역이 내 말로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분이 친히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말이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내 생각 감정 언어로 표현하는데 언어가 바꾸지 않으면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역사하신다 언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계속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다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돕는다시니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다윗과 권리아 싸움 유명한 싸움도요 둘이 먼저 보니까 말싸움부터 하더라 말싸움 얘들 또 저희 만나서 싸울 때 말하잖아요 말부터 하잖아요 말로 막 우리 아버지 같으면 막 하잖아요 꼭 말싸움 권리아 또요 말싸움부터 했어요 자기 신의 저주했어요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 들친 박대기 하겠다 권리아 또 그러고 다윗도 똑같이 너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고지만 나는 망고나 요아 이름으로 가노라 예수 이름을 딱 해놓고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 들친 박대기 하겠다 내게 만들까다 하고 말로 싸우고 근데 이 순간이요 권리아과 다윗의 말싸움에 하늘에 땅 천사 마귀가 일전을 벌인 거예요 일전 잘하셔야 돼요 우리 배우게 계속 천사 마귀 따라다녀요 그리고 믿음이 말하면 천사가 좋아가지고 그들이 죽은데 부정적인 말하면 천사가 완전히 마귀한테 져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어찌할 수 없어요 마귀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아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이 뭐냐 언어가 중이에요 언어가 중이에요 예 자 여러분 절대 원망 불평하고 미워 놓으면 이건 마귀를 초청한 거예요 마귀가 좋아한 밥을 갖고 있으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 누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원망 불평한 얘기하면 들어봐 그렇다니까 그래 그래 계속 들어보세요 전화 계속 그 말을 계속 듣고 나면 그 마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나를 고통스러워 괴롭게 만듭니다 믿음 뚝 떨어지게 만들래요 듣지를 말아야지 판단한 거 나 듣기 싫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들어보고 나서 판단할게 이미 다 듣고 나면 이미 넘어가 영적으로 이미 어둠이 들어왔다는 거 아십니까 절대 그래서 감사 축복이 말 많으시고 축복이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 정말 이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문에서 내 안에 어둠의 생활을 내쫓고 보혈장도 부르고 감사 찬양하면서 오늘 이 상황에서 여와를 찬성하리로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사회의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만 이걸 갈 수 있기 때문에 스가리아 사장은 이런 얘기가 남아요 수룩바벨 성전을 지는데 마귀가 방해되어 있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망고나 여왁가 말씀하여 힘으로 되었고 여왁 신으로 되느라 이 사단의 방해이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말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룩바벨 앞에 평지가 됩니다 평지 큰 산같은 문제야 따라가라 하면 평지로 딱 바꿔져서 형통한 길이 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머리또를 내어 놓을 때 무리가의 제기를 은총은총 그 얘기 있을지 다시 말하면 네가 믿음으로 머리또를 놓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가 있는 믿음을 심고 머리또를 내가 내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큰 믿음 달아가지 말고 네 있는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그걸 통해 일할 때 행화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과 성령에 의해서 삶은 유다집하고 예수구서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스가라시피 사는데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에서 내 죄를 애통화해보고 고박한 만큼 내 가슴을 토한 만큼 그 빈 공간에 세속적 인간적인 걸 버린 만큼 주님 위에 내 가슴에 생각했던 걸 뽑아낸 만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더 깊은 성령 충만에서 때로는 회개 깊은 회개를 위해서 금식도 하는 거예요 금식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되는데요 이사회 58장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여러분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얽힌 것도 사실 흉악의 결박이 있어요 멍의의주를 끌려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의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금식이 쉬운 게 아니 어려워요 제가 금식 자꾸 하라는 얘기를 아니 난 금식 저부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라고 했을 때 하니까 하나님께 항상 그때마다 은혜 주셨어요 아 정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거기까지 가는 정도로면 좋아요 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 때로는 감동이 오고 또 저에게 항상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생끼리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짜증 내거든요 짜증 내거든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한다고 하거든요 마귀가 계속 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곱이 실패한 결혼 때문에 자기 원하는 소원은 나이인데 그 결혼은 그거 나이를 얻으라고 14년을 고생해야 돼 죽을뚱살뚱 머슴살해야 돼 이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7년을 더 고생해야 되니까 얼마나 쓴 벌이가 야곱은 너무 힘들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14년 동안 결혼했는데 14년 동안 머슴살한 결혼이 어디 갔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나이를 넘어져 보니까 7년 더 해서라도 살았을 때 실패한 결혼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유다가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초보 유다가 탄생했다니까요 레아 입장에서는 남편을 뺏기고 그리고 그 외롭고 고독 가운데서 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더 신령을 받았어요 우리 인간을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빈방 고통스러운 방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레아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알았겠어요 네가 힘들어도 너 혼자 방 자면서 기도해야 네가 유다가 훌륭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말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 안 한 줄 모르겠지 그래서 우리는 모르니까 믿음으로 산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감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라엘은 길의 로중에서 아이나 아까 베냅니다 죽었어요 실제 정부인은 그래도 레아이더라고 첫째 부인이고 같이 묘실에 들어간 사람을 해야 했어요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다른 이론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합리에게 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리에게 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되겠는데 모든 것이 합리에게 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복인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이 이 땅의 업적 실적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유다도 이뤘고 라엘도 이뤘고 다 이뤘습니다 레아도 이뤘습니다 자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사건이 와더라도 찬양하러 영광되는 복된 자식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